기출문제 시리즈에서 유형별로 자 문제를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찾기 유형입니다 자 순서찾기 유형은 지금 주어진 제시문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항상 abc 중에 자 연결되는 순서를 이어지는 글의 순서를 찾는 그런 유형이죠 자 이게 기출문제가 고2 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고1 문제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좀 고1 문제 조금 더 고2 보다는 수월한 문제인데 그래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단순하게 단순하게 정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문이 조금 쉬운게 나올 것 같아서 자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연결사 문제 연결사가 아니라 항상 명사와 대명사 관계를 좀 봐야 됩니다 명사가 먼저 나오고 그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명사를 처음에 제시할 때 어 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 더 명사 이런 수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 막연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명의 남자에 해서 a boy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자 그걸 다시 이야기할 때는 더 보이로 이야기하죠 그 남자의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더 가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리고 연결사 같은가 how ever 라든지 그러나 라든지 자 뭐 게다가 라든지 그런 연결사 위주로 조금 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순서 문제에 대해서 자 이거 답이라는 확신이 나오면은 자 그냥 답만 찾는 거지 이거를 다시 확인사살 하고 확인사살은 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읽어보면은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100% 문제를 문장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답만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본 베이비스 하면은 신생아들이죠 신생아들은 자 웁니다 적게 웁니다 뭐뭐 보다 나이가 있는 아이들 보다는 신생아들이 적게 웁니다 잘 안 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심지어 작은 양의 울음이라도 굉장히 걱정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부모가 된 사람들한테는 걱정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통 b 아니면 c로 연결되겠죠 l을 바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지는 않을 것 같고 b c 일반적으로 90% 이상의 경우에 b나 또는 c로 연결됩니다 첫번째 문장이 좀 더 중요한 것은 울음이라는 것은 당신 아기의 주요한 형태의 소통입니다 조금 어색한데 c는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괜찮다 남겨두다 아기를 cry it out 울도록 남겨두는 것이 괜찮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도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조지 문장은 신생아들은 잘 울지 않는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는 것은 부모한테 걱정을 끼칠 수가 있다 뉴본 베이비 쓰죠 자 for them 여기서 them 이라는 거 뉴본 페어런츠로 볼 수 있죠 뉴본 페어런츠 그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아는 것이 울음 이라는 것이 아기의 폐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 자 그래서 위에서 울음 이라는 것이 부모 걱정을 끼친다 라고 그랬는데 이 부모라는 사람을 댐으로 받아서 자 알아두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나마 위로를 해주는 거죠 부모를 아기의 폐가 튼튼해진다 운다는 것은 그리고 산소를 보내준다 라는 겁니다 혈액 속에 자 울어도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아기를 울도록 내버려 두는 게 괜찮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울음 이라는 것은 아기한테 힘든 일입니다 제한된 에너지를 소모시켜 버립니다 사용해 버립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B는 좀 더 중요한 것은 울음 이라는 것은 아기의 중요한 형태의 의사소통입니다 자 아기가 울 때 당신은 빨리 반응할 필요가 있고 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자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들어가는 게 조금 특이하지만 1번이 A가 1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가 2번이겠죠 아기의 울음은 괜찮다 그랬는데 하지만 울음 이라는 것은 아기한테 힘든 일이다 자 아기의 제한된 에너지를 소모시켜 버린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것은 울음 이라는 것은 자 아기의 주요한 소통의 형태입니다 아기가 울 때 당신은 빨리 반응할 필요가 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자 이게 3번이겠죠 그래서 답은 A, C, B 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자 A에서 B로 한번 가볼까 그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는 것이 아기의 허파가 튼튼해진다 울음 이라는 것이 그리고 산소를 보내준다 라는 것 자 아기 울음은 괜찮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될 것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울음 이라는 것은 아기의 주요한 형태의 의사소통입니다 아기가 울 때 당신은 빨리 반응할 필요가 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조금 헷갈리네 일단 A번 그 다음에 C번 B로 간다 라고 자 이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좀 괜찮은 문제 가지고 또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eat lunch 점심을 먹습니다 between noon and two o'clock 12시 와 2시 사이에 점심을 먹습니다 이러한 한낮의 식사가 먹혀집니다 away 멀리서 집에서부터 멀리 떠나서 자 먹혀집니다 좀 더 자주 아침 식사나 저녁 식사보다는 이제 아침이나 저녁 식사보다는 좀 더 자주 점심 식사가 한낮의 식사가 멀리서 먹혀진다 라는 거죠 점심 만큼은 이제 밖에서 먹고 다닌다 그러면서 B는 그것은 의미합니다 자 일을 하는 어른들은 레얼리는 부정어죠 거의 모모하지 않는 거의 집에 안 간다는 말입니다 밖에서 먹는다를 위해서 얘기했죠 자 그러면서 some of them 그들 중 몇몇은 음식을 집에서부터 가져옵니다 자 종이 가방에 싸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식사가 필요합니다 자 어떤 식사인거하니 작은 그리고 휴대용의 식사가 필요합니다 샌드위치가 밑참을 충족시키다는 뜻이죠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밖에서 점심 식사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게 B일까 C일까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일하는 어른들이 거의 집에 안 간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B가 1번이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은 또한 학교에서 먹게 됩니다 자 그들 중 몇몇은 음식을 들고 다닙니다 집에서부터 종이 가방에 싸가지고 그러면서 샌드위치가 자 어떤 어 휴대용의 어떤 목적을 충족시킨다 그랬죠 샌드위치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자 A는 게다가 어 비싸지도 않습니다 샌드위치의 장점 두 번째 장점이죠 이거는 샌드위치의 두 번째 장점 그래서 B, C, A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B, C, A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그로운 업 하면은 잘한 사람들을 말하니까 이건 성인입니다 성인들은 자 울음을 적게 자 웃습니다 무엇보다는 아이들 보다는 왜냐하면 그들은 소모하기 때문에 그들의 두뇌를 사용하기 때문에 머리를 쓰기 때문에 The first 뭐뭐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유머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자 웃게 됩니다 이것이 불리워집니다 Mind-to-body 모델이라고 불리워집니다 마음에서 몸으로 가는 모델이다 자 그것은 의존합니다 능력에 이해하는 능력 무엇이 재미있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에 의존하는 겁니다 성인들이 웃는 거는 자 이해를 바탕으로 웃는다라는 거죠 성인들 위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B는 B부터 가고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웃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몸을 움직이면서 자 외뇌복음을 할 때마다 좀 몸을 움직여서 웃을 수가 있습니다 Significant feature of this model 자 이 중요한 특징인데 이 모델의 중요한 특징은 그 사람이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웃음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조금 B하고 연결이 B는 자 주어진 문장인 성인의 웃음이란 말이야 먼저 생각부터 하는 웃음입니다 The other model The other model 다른 나머지 하나의 모델은 몸에서 마음으로 가는 모델이라는 겁니다 자 위에서 성인들의 모델은 마음에서 머리를 먼저 생각하고 웃는 건데 몸으로 가는 건데 나머지 하나의 모델은 몸부터 자 가성으로 마음으로 가는 모델입니다 아이들을 관찰해 보시라 걔네들은 웃습니다 가장 많이 놀이를 하면서 그들의 웃음은 직접 몸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지적 능력조차도 두뇌의 지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웃음이란 말이야 에이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익스텐트하면 범위인데 트위치 어떤 사람이 웃는 범위 주어진 농담에서 웃는 범위는 의존합니다 그 그 농담이 얼마나 훌륭한지 의존합니다 또한 마음의 상태 듣는 자의 마음의 상태에 의존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성인의 웃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머리부터 생각하는 거 이 모델의 문제점은요 자 그것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웃게 될지를 보장하지 않는다 자 순서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 주어진 문장에 들어간 웃음은 성인들의 웃음이고 지금 성인의 웃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게 A번이란 말이야 맞죠 이게 1번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하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또 이게 아이들의 웃음이죠 그러면 B는 아이들의 웃음일까 성인들의 웃음을 따져봐야 돼 어떤 사람은 웃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몸을 움직이면서 중요한 특징 이 모델의 중요한 특징은요 그 사람이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웃음에 또는 그녀가 Does not feel 필요성이 없습니다 유머를 이해할 필요성조차 없습니다 머리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몸의 움직임이 몸의 웃음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의 웃음이니까 화제를 성인의 웃음에서 시작해가지고 A번에 성인의 웃음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나머지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 도입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죠 웃음에 대한 이야기니까 정답은 A C B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A C B 4번 보겠습니다 리들 리들 은 include many types of language based 유머 리들이 뭘까 리들 이게 수수께끼죠 수수께끼는 포함합니다 많은 종류의 언어에 기반한 유머를 포함합니다 그 유머는 자 어떤 수수께끼들 속에 있는 유머는 자 놓여 있습니다 의미를 아는 거 이디오매틱 익스프레션에 자 이디오매틱 익스프레션 이게 표현이죠 이디오매틱한 익스프레션에 의미를 아는 거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수께끼는 포함합니다 많은 종류의 언어에 기반한 유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장난을 포함한다 이 말이죠 언어 언어니까 자 몇몇 수수께끼에 자 그런 유머는 놓여 있습니다 어디 놓이냐면은 아는 거 의미를 아는 거 이디오매틱한 표현의 의미를 아는 거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B는 또 다른 수수께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sound alike 똑같이 들리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자 스펠링 소리는 똑같이 들리는데 철자가 다른 자 그런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알려졌습니다 워드플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음이 같은 거 소리가 같은 거 가지고 동음이 어 이런 거 동음 소리가 같은 거죠 이 이 어 를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C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Why do surgeons wear masks during an operation Surgeon 의사들이죠 왜 의사들은 마스크를 씁니까 수술하는 동안에 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아무나 말할 것입니다 For sanitary 위생의 목적이겠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뭐뭐 하도록 If they make a mistake 의사들이 실수를 자 한다면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할 것 누가 그런 시술을 했는지 헷갈리게 하려고 마스크 쓰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자 서프라이즈 놀라운 결말은 그 수수께끼의 놀라운 결말은 정말 그것을 재밌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최소한 이거는 동음 이 이 어는 아니잖아 맞죠 자 그러면은 B는 동음 이 어였습니다 그러면 A번에 그러나 모든 부분 부정입니다 부정은 다음에 전체를 나타내는 올이 나오면은 모든 모두가 뭐뭐한 건 아니다 모든 수수께끼가 전적으로 워드플레이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In one of the most common types of readers 가장 흔한 종류의 수수께끼 있어가지고 예측되는 자 또는 논리적 해결책이 판명됩니다 잘못된 답변이라는 것이 판명됩니다 답 나옵니까 자 잘 보세요 지금 모든 수수께끼가 워드플레이에 워드플레이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러면 B번에 마지막에 워드플레이가 나왔잖아 워드플레이로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은 자 B가 1번이고 자 A가 2번이고 그러면서 워드플레이 모든 수수께끼가 워드플레이인 것은 아니다 그랬어 그러면 동음 이어에 대한 워드플레이는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논리적 예측되는 논리적 해결책이 잘못된 답변이다 그랬거든 자 그러면 논리적 해결책에 대한 어떤 잘못된 답변 논리적 해결책이 잘못된 답변이 되는 예가 위생력을 목적으로 하는게 논리적인 해결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뒤집는 반전이 일어나는게 C번이 있죠 그래서 BAC입니다 이게 3번이죠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BAC 일단 한 문제 한 문제가 이해가 안가더라도 그 다음 문제를 통해 가지고 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 지금 이 수업에 대한 어떤 내용을 100%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100%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자기한테 조금 맞는 지문이 있고 안 맞는 지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해가 안가면 당장에 이해가 안가는 지문이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세요 파고들지 마세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sunlight, water, and wind renewable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말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출처인데 such as 뭐 같은 햇볕과 물과 바람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들은 비동산피피 수동태죠 만들어집니다 지속적으로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그랬죠 이 글의 소재는 재생 에너지입니다 그것들 중에서 바람이라는 것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로서 자 수백 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 라는 거죠 현재 완료네 여기서 그것들에 해당되는 말이 앞에서 나왔을까 대명사죠 대명사 음 앞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햇볕, 물, 바람 즉 중에서 바람이라는 것이 B번 자연스럽게 연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B를 먼저 나온다고 봅시다 C는 보겠습니다 자 바람이 그 바람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바람을 처음에 이야기했고 그 바람이 턴스 자이언트 블레이드 거대한 자 칼날 같은 거 거대한 나를 연결되어진 타워에 연결되어진 거대한 나를 돌린다 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A번 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윈드타워 자 바람 탑인데 서치 훨씬 더 큰 그 윈드밀하면 이게 이게 풍차란 말이야 그 풍차들 얘기했으니 지금 풍차를 얘기하는게 어디 나옵니까 아직 안 나왔죠 예를 들어서 윈드밀스 아 이거 풍차 과거시절 썼죠 그래서 풍차라는 것은 물을 끓었고 곡식을 갈았다 가루 형태로 갈았습니다 풍차 이야기 과거 이야기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날에 바람탑이 오늘날에는 이제 풍력발전소 보면은 바람개비처럼 거대한 바람개가 돌아가는 것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풍차들보다 최소한 AB를 놓고 보면은 B가 먼저 나오고 A가 두 번째 두 개만 놓고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윈드타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꺼냈으니 아까 딱 봤을 때 자 어떤 거대한 날이죠 자 날이 회전을 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다면은 윈드타워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꺼내주고 그 다음에 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답이 C가 3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BAC라는 거 BAC죠 AAC죠 넘어가겠습니다 6번에 자 마찬가지 똑같은 유형 오늘 죽으라고 똑같은 유형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Every Summer 자 여름철마다 우리 가족은 온타리오플레이스를 갑니다 데이트랩하면은 하루 이동 여행을 위해서 당일치기 여행을 위해서 온타리오플레이스라는 곳을 가는데 Before we go 우리가 가기 전에 나는 항상 온라인 인터넷 살펴봅니다 자 To see if if 나왔죠 동사 다음에 자 C가 동사란 말이야 동사 다음에 if가 나오면은 동사 다음에 if는 인지 아닌지 입니다 조건 아닙니다 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온라인을 나는 들여다봅니다 어떤 온타리오플레이스라는 고유명사 장소 이름이겠죠 공원 같은데 가는건데 일단 살펴봅니다 there are any 쿠폰 할인 쿠폰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sd 왜냐하면 entrance fee 입장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자 할인 쿠폰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온라인을 살펴봅니다 원오브댐 그들 중 하나가 심지어 제공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음료를 사주겠다 그들이 누구지 자 위에서 안 나왔죠 복수명사가 그래서 b를 제일 처음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c는 나는 자 선택을 고의로 선택을 했습니다 한 대가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자 갑자기 또 가족 가족 선택을 위해 그럼 a는 the last time 지난번 우리가 갔을 때 나는 인쇄를 했습니다 여분의 할인 쿠폰들을 초과분을 인쇄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주었습니다 자 커플 숫자 2죠 두 명의 가족에게 대기시장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두 가족에게 할인 쿠폰을 주어버렸습니다 자 할인 쿠폰을 출력한게 이게 a번이 1번이겠죠 자 그러면서 c번이 2번이겠죠 할인 쿠폰을 이제 한 대가족에게 주고 또 다른 가족에게 주었습니다 분명히 캐나다에 방문을 하는 사람이었던 즉 해외에서 온 사람들한테 주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두 가족 다 정말 grateful 감사하는 as it cut their cost in half 그들의 비용을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감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가족들 중에 하나는 심지어 음료도 사주겠다 그랬습니다 요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a c b 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a c b 됐죠 넘어갑니다 7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짐 글의 순서로 적절한 것은 russian man 한 러시아 남자인데 이름이 라스표틴 이라는 사람이 개발했습니다 어떤 평판을 발전시켰다 이 말이죠 holiness 에 대한 모른다고 봅시다 이거 그리고 신념이죠 신념 치료에 대한 평판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as 다음에 명사가 나왔을 때 as 는 뜻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진게 as 인데 모모로써 라는 뜻입니다 모모로써 자 as 다음에 명사 나오면 mad monk 그 몽크가 수도승이죠 스님 스님 수도자 미친 수도자로써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심하게 술을 마셨기 때문에 레얼리는 부정어죠 거의 목욕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상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미친 수도자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러시아 이름이 라스표틴인데 홀리니스와 신념치료에 대한 약간 무당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네 어 자 그러나 그는 또한 알려졌습니다 미친 스님이라고 왜냐하면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스표틴이란 사람이죠 디스파이트 모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상한 행동들에도 자 오드 이상한이죠 이상한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라스표티는 강한 매력을 가졌습니다 끌어당겼던 많은 사람들을 그에게 포함해서 러시아의 엠프레스 여자 황제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면서 C는 많은 귀족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더 이상 그렇지 B하고 C만 놓고 본다면 지금 이상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라스표틴이 잘나갔다 이 말이 어떤 매력을 끌었다는 강한 매력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죠 러시아 여황제 마저도 포함시켰던 매력이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아픈 아들을 가진 여황제에 조차 이제 매력을 끌었습니다 라스표틴이 보여줬을 때 스스로가 할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아들을 치료한다는 사실을 보여줬을 때 그들의 유대감 여황제와의 유대감이 정말 튼튼해졌습니다 황제 여자 황제하고 지금 호흡이 잘 맞았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많은 귀족들이 그를 더이상 참아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bc만 놓고 보면은 b가 먼저고 c가 그 다음이란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a를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는 되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정말 잘나갔다 라는 이야기의 연장선이니까 b에서 c를 가기 전에 자 a를 먼저 가야 되겠죠 이만큼 잘나갔다는 이야기를 또 부연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참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3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b a c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자 그러면 8번 문제 보겠습니다 one afternoon in March 3월에 어느 날 오후에 나는 발견했습니다 두 개의 은 은 활을 은 달라를 발견했습니다 반짝이는 거 half melted snow 반쯤 녹은 눈 속에서 은 활을 길거리에서 아싸 대박 나는 즉시 생각했습니다 bedded treasure 를 생각했습니다 파묻힌 매장된 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 활을 지금 우연히 길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파냈습니다 그 눈을 찾아서 좀 더 많은 은화를 찾아서 찾기 위해 파냈습니다 은화를 발견하고 더 찾으려고 애쓰는 거 b 연결될 수 있을 것 c는 그러나 내가 봤을 때 제니 제니 가 와이핑 먼저 소개하는 거 니까 a 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c 가 나오겠죠 답 나오죠 b a c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뭔 내용인지는 전혀 알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순서는 잡을 수 있다는 거죠 b a c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자 그리고 9번 보겠습니다 after world war 2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군대들이 자 gathered up many hungry homeless children 군대들이 모았습니다 많은 배고픈 집 없는 자 그런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치시켰다 large camp 거대한 야영지 즉 수용소에 배고픈 아이들을 자 집 없는 아이들을 수용소에 수용시켰다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이들이 수용소 갔다라는 얘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수용소에서 어 연결 바로 될 수 있겠네 맞죠 자 c 를 보겠습니다 그는 주었습니다 그가 누군데 알 수 없습니다 c 가 연결될 수 없고 b 가 확실하네 맞죠 그 수용소에서 그 아이들은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먹을 것이 받아졌다 그러나 한밤중에 그들은 아이들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는 것처럼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어떤 심리학자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를 여기서 그라고 볼 수 있겠네 맞죠 그러면서 a 번에 더 슬라이스 오브 브레드 빵 조각이 나온단 말이야 뜬금없이 자 여기서 심리학자가 해결책을 찾았다 그 빵 조각이라고 했거든 더 가 나왔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어 슬라이스 오브 브레드가 등장하네 c 번에 그렇지 그러면서 참 c하고 a만 놓고 보면 또 어 가 먼저 나오고 더 가 먼저 그 다음에 나오는 거니 요렇게 되겠죠 그렇지 b c a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보고 10번 보겠습니다 my mother and i are walking to 페넬리스 마켓에서 우리 엄마와 내가 걷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이웃이 calls to my mother 우리 엄마를 부릅니다 as they talk 그들이 얘기를 할 때 나는 어슬렁거립니다 back yard of the neighbors 그 이웃의 어떤 뒤뜰을 어슬렁거립니다 시장 갔는데 엄마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나는 지금 돌아다녔습니다 뒤뜰을 갑자기 어떤 독일 세퍼드가 나한테 띄었습니다 점프를 했습니다 라는 거고 c는 나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울면서 자 c가 좀 이상하죠 뒤뜰을 걷다가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b가 먼저 간다는 거 알 수 있고 이 개가 나한테 뛰어들었습니다 무섭죠 it is tied 묶여 있었습니다 체인으로 그나마 나는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엄마가 나한테 달려옵니다 물어봅니다 뭔데 나는 말합니다 또 개야 엄마가 묻습니다 개라고 여기에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울면서 엄마가 나한테 march 행진하다 다가오다 자 집 주변에서 다가옵니다 그 개는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으아악 나는 자 다시 폴짝 뜁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나를 앞으로 당깁니다 그리고 she barks back at the dog 어머니가 개한테 자 도로 짖어댑니다 자 엄마가 최고의 짖는 소리를 냅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자 그 개가 소리를 지릅니다 도망을 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서서 말합니다 you have to show them who is boss 너는 걔네들한테 보여줘야돼 누가 높은 잔지를 어쨌든 자 이게 bca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음 넘어갑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이어질 글의 순서로 적절한 것은 since early roman times 초기 로마시대 이후로 some grain 그레인 곡물이죠 곡식 어떤 곡식은 관련이 있다 associated with 관련된 중요한 수거입니다 관련된 어떤 곡물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결혼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곡식이 wit with to make with hold level having request consent 상징입니다. fertility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was carried 운반되었습니다. 들고 다녀졌다 이 말이야. 신부의 손에 들고 다녀졌습니다. 미리 또는 착용되다. where 착용하다의 과거분사죠. around her neck 목 주변에 미리 착용되었습니다. 미리 목 주변에 목걸이 같은 걸로 만들어서 다른나봐 미리 이용했다. 미리 결혼식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b는 as the bride left the church 신부가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죠. 떠났을 때 밀 알갱이가 밀이라는 곡식이 던져졌습니다. 그녀에게 그리고 어린 여자들이 돌진했습니다. 그 곡식들을 집어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c는 이 변화는 이러한 행사에 있어서의 이러한 변화는 left the wedding guest feeling deprived 남겼습니다. 남겼습니다. 결혼식 초대 손님을 뭔가 박탈감을 박탈된 어떤 느낌을 남겼습니다. c는 좀 연결하기 어렵겠죠. b를 1번으로 봅시다. 밀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자애들이 이제 밀을 또 손님들이 던지면 밀을 집어들기 위해서 돌진했다. during the reign of reign 통치란 말이야. 그러면은 엘리자베스 여왕 일세 여왕의 통치 동안에 밀이라는 건 no longer 중요한 수가 나왔네. 뭐더라? 더 이상 뭐뭐 아닌 밀은 더 이상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신부들에게 but was instant 대신에 baked into small cake 작은 케익으로 구워졌습니다. there were then crumbled and toastable brighter head 뭐 신부의 머리에 토스 던져졌던 케익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라고 그랬죠. 그렇지. 위에서 변화가 들어갔죠. 그래서 A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C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B, A, C B, A, C 아이고 2번이겠네. 맞죠. 12번 보겠습니다. Is there a correlation 하면은 연관성 연관성이 있습니까? Between solar activity 와 climate change 태양활동과 기후변화에는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변화인데 태양활동의 변화가 연관있다라고 기후변화와 태양이라는 것은 태양활동 변화는 연관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측정 측정 Was not even possible 그러한 측정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세틀릿 하면 위성기술이 이용 가능할 때까지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측정이 여기서 연관성에 대한 측정인가 C는 그 영향인데 그러한 변화의 영향 그러한 변화라고 그랬단 말이야. 어떤 변화인지 위에서 설명된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후변화와 태양활동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측정 실제적인 측정이라는 것은 비가 먼저 가겠죠. 위성기술이 이용 가능할 때까지는 측정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Now that It is possible Now that 이라는 것은 Because 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뭐뭐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관성의 측정이죠. 우리는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오랜 세월의 기록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센스 느끼기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variable the sun really is 태양이 실제로 얼마나 변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느끼기 전까지는 오랜 세월의 레코드가 기록이 필요할 것입니다. how variable the sun really is 태양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effect of 그러한 변화들의 영향이 보일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보일 것이고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변화를 얘기했으니 C의 변화를 또 그러한 변화라고 볼 수 있기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A는 still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는 still은 how ever 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의 주요한 결함이 있습니다. 어떠한 장기간의 변화도 전체 강도죠. 태양 방사선의 강도의 어떤 변화도 half yet 빈 아직까지 측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A는 오히려 제일 앞에 가야 되겠죠. 아직까지 그러한 태양의 방사선의 강도에 대한 장기간의 변화라는 것은 측정된 바가 없다. 그러면서 그러한 측정이라는 것은 인공위성 기술이 이용할 때까지는 불가능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순서를 수정하겠습니다. A번이 측정이 옛날에는 안됐다. 얘기 자 그 다음에 B 인공위성이 나와가지고 이제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C가 마지막이겠네. 그러한 변화의 영향력은 직접적인 것으로 보이고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ABC 그대로 순서를 따르겠네. 조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ABC가 없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황스럽네. 그러한 변화의 효과는 직접적이고 쉽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증가인데 태양의 아웃풋의 증가가 아웃풋 출력값의 증가가 원인이 될 것입니다. 대기가 따뜻해지는 그리고 디덕션 출력값의 감소가 냉각의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를 어떠한 어떤 시간의 길이 만큼의 기후변화 또는 강도에 있어서의 기후변화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되겠다. 다시 다시 자 이 쉬운 문제가 아니군. 처음에 도입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관련성이죠. 태양활동과 기후변화에 관련성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관련성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기후변화에 기후변화에 변화가 그런 결과 영향은 그런 변화의 영향은 보일 것입니다. 직접적이고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뚝죠? 이해가 되었다. 된다가 아니라 될 것인데 가정의 가정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증간대 태양의 출력값에 태양의 뭔가를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는 것은 대기권이 따뜻해질 것을 초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출력값의 감수는 냉각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런 개념은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위해 기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매력적인 겁니다. 뭐뭐 할텐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관찰하면 좋을텐데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러나 최소한 한가지 주요한 결함이 있습니다. 어떠한 주요한 장기간의 변화도 아직까지는 측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측정이라는 것은 인공위성이 나올 때까지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많은 어떤 데이터 기록이 필요할 것입니다. 태양의 기록이 필요할 것입니다. 를 마무리하니까 은근히 이거는 함정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CAB로 봐야 되겠네. CAB 이번엔 답이 있구나. 다행이다. 자 세바구 네 문제만 더 하겠습니다. 트루아웃 리슨트 히스토리 내내 최근의 역사 내내 몇몇 화가들은 예술가들은 특별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라고 특정 방식으로 그림 그리라고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대중적인 스타일 그 시대의 대중적인 스타일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작품은 인정받았습니다. 미술 세계에 의해서 그들의 작품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 화가들이 이제 특별히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인정받았다는 얘기죠. 그 시대에 대부분의 이거는 민속 그림이라는 것은 풍속화 이런 것들은 반면에 자 사람들에 의해서 그려졌습니다. 리틀은 노의의 의미죠. 정식 예술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자 연결이 안되죠. 위에서는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러한 훈련이라는 것이 학문적 그림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이런 정식 교육을 통한 그림을 이야기하니까 시가 먼저 들어가겠죠. 낫 온리모 뿐만 아니라 학문적 학업을 거쳤던 화가들이 공부를 했다. 훈련된 화가들과 함께 연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일부 였습니다. 지역미술 협회의 또는 단체 일부 였습니다.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작품을 미술관에서 또한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정식 교육을 거친 사람들이죠. B는 교육을 거치지 않은 민속 화가 그리고 이러한 민속 화가들은 이렇게 나왔으니 CBA로 연결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4번 윈스턴 철차 윈스턴 철칠이란 사람은 전직 영국의 수상이었는데 어제는 아마추어 화가 였습니다. 그리고 헨리 루스란 사람은 미국의 출판 업자 였는데 보관 했습니다. 하나를 철칠의 아마추어 화가 였죠. 풍경화 하나를 보관 했습니다. 매달린 채 그의 사무실에 뉴욕 사무실에 매달린 채 풍경화 하나를 철칠의 그림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상합니다. 당연히 C가 1번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느 투어 미국을 투어하는 동안에 철칠은 루스를 방문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그 그림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루스가 말했습니다. 좋은 그림이죠. 근데 내 생각에 something more in grassland 풀밭 장면에 풀밭에 뭔가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양 한 마리 정도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그림의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날에 루스가 정말 무섭게도 공포스럽게도 처칠이 은밀하게 콜드 에스크드 힘 호출을 했고 전화를 했고 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보내달라고 그 그림을 잉글랜드로 루스는 그렇게 했습니다. 걱정을 했습니다. 그가 아마도 화나게 했을지 모를까봐 그 수상님을 화나게 했을지 그림에 대해서 뭔가 아쉬움을 이야기해버렸으니 그래서 처칠이 삐져가지고 그림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두려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러나 그 그림은 다시 배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간 변화가 되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이제는 풀뚫어먹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그림 속에서 그림에 대해서 AS를 해준 거죠. 지금 그래서 BAC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번 보겠습니다. 쿠션 쿠션 뭐지? 쿠션은 소파 쿠션 뭔지 알겠죠? 소파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크레이팅 쿠션 from your oiled 티셔츠 옛날 오래된 티셔츠 에서 쿠션을 만드는 것도 스웨터로 쿠션을 만드는 것은 재미있는 프로젝트 입니다. 쿠션 만들어 봅시다. Pick your fabric 하면 직물 섬유 직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스웨터 부드럽고 편안 합니다. 그러면서 C는 그 이후에 face and backward 그것들을 향하세요. 뒤쪽으로 서로 간에 C 연결이 안됩니다. B가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쿠션 만드는 거니까 재료 선택 이죠. 티셔츠는 재미있는 생각 입니다. 또한 왜냐하면 you can draw pictures on them 티셔츠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which of fabric 어떤 직물을 당신이 선택하건 분명히 하시라 당신이 괜찮다. 그것을 자르는 게 괜찮다는 거는 분명히 하세요. 확인을 하세요. 잘라도 된다는 거 자 그러면서 on the fabric of your choice 당신이 선택한 그 직물 위에다가 그리세요. 모양을 쿠션의 모양을 그리세요. 당신이 만들기를 원하는 스케어 셰프 사각형 모양이 아마도 더 쉬운 길일 것입니다. 초보자들에게는 잘라내세요. 두 개 따로따로 사각형들을 어떤 선을 따라 잘라내세요. 쿠션 만드는 재단 과정이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서로간에 바느질 하시라 이렇게 나왔으니 C가 마지막이겠네. 그래서 B, A, C 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16번까지만 수업을 듣고 그 다음 문제는 웬만하면 싹 다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블링킹 눈 깜빡임은 인발런터리 하면 발런터리가 자발적인 인 들어갔으니 비자발적 행동이다. 라는 거에요. 보호하는 눈을 보호하는 When the eyes are open 하면 눈이 떠져 있을 때 1 10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의 전체 공간이 노출이 됩니다. 눈의 10분의 1이 눈을 뜬 상태에서 눈의 10분의 1이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이 이렇게 있으면 전체 안구의 10분의 1이 눈이 떠졌을 때 노출이 된다. 라는 겁니다. 공기 중에 대기권에 대기에 노출된다. 라는 말은 눈을 떴을 때 눈의 10분의 1이 공기에 노출된다. 그들은 깜빡임 눈이 비번 좀 이상한데 그 다음에 C는 이것은 의미합니다. 눈이라는 것은 가장 섬세한 민감한 부분인데 신체에 has to withstand 하면 견디다 견뎌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먼지를 존재하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먼지를 견뎌야 한다는 말입니다. So, what do the eyes do as a safeguarded mechanism? 자, 그렇다면 눈은 무엇을 할까요? 안전 구조로서 눈이 무슨 짓을 할까요? 자, 그들은 눈을 깜빡입니다. 어? 어떻게 할까요? 눈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깜빡입니다. 연결될 수 있겠죠? 깜빡임은 눈을 촉촉하게 만들고 자, 유지시켜줍니다. 앞부분을 아주 선명하게 좋은 시야를 위해서 우리가 깜빡일 때 필름 어떤 막입니다. 필름이 눈물 막이 눈을 커버 덮어줍니다. 그리고 씻어버립니다. 모든 작은 먼지 입자를 씻어줍니다. 아마도 존재할지도 모르는 그게 생리학적인 이유입니다. 깜빡임 뒤에 있는 하지만 우리는 깜빡입니다. 심리적인 이유로 또한 눈을 깜빡이는 어떤 물리적인 이유 말고 심리적인 이유를 다시 다른 이유로 제시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CBA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5번 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16문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은 겁니다. 말은 천천히 했지만 자 그래서 충분히 단서를 잡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잡아 나가는 부분 직접 이제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다 풀 수 있으면 딱 좋겠습니다.